안녕하세요. 오늘은 1년생 천황대추 묘목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밭은 기초작업으로 400평의 소 거름을 10톤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넣죠. 한평에 몇 킬로 들어간 꼴이죠? 약 20킬로에서 25킬로 정도 들어간 꼴입니다. 25킬로 들어간 거네요. 정확히 그러면 20 내지 25킬로를 한평에 고루 살포하게 된 거니까 상당히 과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기초작업을 해서 평생 동안 유기질을 땅속에 묻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유기질을 충분히 살포하시고 그다음에 깊게 갈아서 흙을 부실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 심기 아주 좋게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지금 식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무 하나하나에 거름을 준다든지 또는 비료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다 할 게 없습니다. 기초작업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토양이기 때문에 심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무는 15cm, 4개, 20cm 정도에 눈 3개 정도만 남기고 하나, 둘, 세 개 남기고 이렇게 사선으로 끊어서 식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기초작업을 다 해놓은 밭에서는 식재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간단히 식재할 수 있죠. 지금 이 광경은 폭이 2m의 식재 거리를 60cm를 잡아서 지금 식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식재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구덩이를 기초작업만 잘 해놓으면 파는 것이 간단합니다. 삽 길이만큼 한 30cm 정도로 30, 40cm 파고 이렇게 뿌리를 고루 흙을 덮죠. 네, 덮고 이렇게 한번 살짝 들었다놓으면 뿌리에 흙이 고루 덮이게 되고 이렇게 한 4, 5cm 정도의 접목 부위를 지상으로 내놓고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쭉 주시게 되는 거죠. 물을 줄 때는 개별 묘목당 충분히 물을 주시게 되고 완벽하게 다 심어 놓은 다음에 전체 밭에 고루 물을 또 충분히 준 후 이제 피복을 하게 되는 거죠. 멀칭하는 데는 멀칭 재료는 비닐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뿌직포를 써도 좋고 제초망을 써도 좋고 어느 것을 써도 좋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심는 거 보세요. 이렇게 파고요. 깊이를 3, 40cm. 똑바로 놓고요. 파고 이렇게 접목 부위 살짝 나오고 한번 이렇게 살짝 들었다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나무 심는 데에도 우리 농법은 모두 다가 간편하면서 경제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 나무 한 줄 심는데 정말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것은 기초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노탈이 엄청 잘 쳤어. 그렇죠? 노탈이 잘 쳤죠? 무슨 노탈이 잘 쳤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도 잘 살고 산은 게 아니라 그저 슬슬 살짝 그저 삐치고 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뿌리도 사방으로 길게 남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이 대추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세금이 많지 않고 굵은 뿌리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10cm 내지 15cm 정도 카트하고 굵은 뿌리를 심게 되면 이 굵은 뿌리에서 여러 개의 다시 또 굵은 뿌리가 나오게 돼서 뿌리를 절근해서 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을 때 여기 테이브는 이미 다 벗겨낸 거고요. 눈은 하나, 둘, 여기 셋 남겨서 약 20cm 정도 남기고 심게 됩니다. 이건 초밀식 방법으로 초밀식 방법으로 간격은 골과 골 사이가 2m 또 그 주간 거리는 60cm로 최밀식 재배를 하기 위해서 심고 있습니다. 여목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때 이거 비닐을 제거하는 걸 완벽하게 제거해야 돼요. 완벽하게 이거 이건 조금 더 완벽하게 제거하고 이놈을 심으시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접목한 데에 파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위치세요. 완벽하게 파 내고 심으셔야 자라면서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간 건 완벽하게 파 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많이 깊이 들어가 있네요. 잘 제거 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하고 뿌리는 작게 끊어서 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기초 작업을 해놓으면 나무 심기 몹시 편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주고 나서 물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하나씩 주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